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암호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증거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자라듯이 귀 먹고 말 덧없는 사람이 에바다 열리리라 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경고를 했어요 암호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뭐 한다고요?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또 좋은 일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먹는 것도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영화를 봤던가 또 주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돈이 있는 건 얘기 안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좋은 거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간증, 체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가진 것은 본 것은 분명히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님이 요즘은 나이가 드셨는데 매일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걱정하시면서 전화 오시는데 이번 주에는 평택에 딸네 집에 딸이 또 막내딸이고 큰 딸은 선교사예요 사모예요, 목사 사모인데 인도네시아 어린이 전도회에서 한 10년째 지금 파송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평택에 가서 원니스 교회에 김시훈 목사님 교회에 딸 선교사하고 막내딸은 거기에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메시지를 들은가 봐요 어제 전화 왔는데 증거가 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를 말하고 증거하는 게 다다 그냥 그거 하다가 하려고 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 누리고 그리스 말해라 이렇게 이상하다 이모님이 기존 교회 다니시거든요 이상하다 그런데 이모님은 인마늘 교회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힘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가 구분이 분명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몰라가지고 신무관 권세도 분명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로움도 그렇고 인생이 무엇인가 왜 죽음이 왔는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었고 지금 보면 창승이 3장인데요 저는 좀 조숙했습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욕계에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명이 죽고 자녀가 죽어도 충격이 큰데 열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욕이 뭐 아무 흔들리지 않았다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욕계 3장에는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태어나는 날이 없었으면 죽어서 나왔으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는 보이는 것이 불안과 그리고 어둠과 뭐 그런 것만 남았구나 이렇게 욕계 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정체성에 대해서 그때 고린의 3장 16절만 알았더라면 마태문 1장 23절 베드로전스 2장 9절만 알았더라면 참 달랐을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청년 시절에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늦게도 내가 고등부 학생 회장도 했었거든요 청년 때는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 말하더라면 참 끝나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기먹고 말도 듣는 사람이 사실은 육신적인 병이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운명이에요 운명 근본적인 운명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기먹고 말도 듣는 것 그것만은 운명입니까? 나는 전에는 이건희 회장 가정에 태어나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그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 딸이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들 이재용 회장도 이혼했고 딸도 이혼했고 그리고 회장님도 지금 24조건 있다는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투명하고 정주영 회장의 가문 보면 더 심합니다 자살했고 정신 문제 같고 고속도로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런 가문에 태어나면 행복하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더듬고 귀모거리로 태어난 것만 운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운명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거기를 누가 피해나갑니까 아니 회장님이 저 사람을 찍었는데 저 당장 그만돌아져요 그럼 어떻게 거기 회사에 붙어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진노하셨는데 물론 사단으로 말미암하지만 결국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하려면 창세기 3장에 벌받고 심판받고 가시덤보가 엉겅키와 해산하는 고통과 정신토록 수고하는 것과 그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물론 사단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운명과 저주 안에 지옥과 사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를 대신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고 매일 눈물 나라는 건 아니고 감격도 있어야 되고요 찬성, 바울처럼 찬성하느라 내가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형벌에서 구원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형벌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그 감격과 누림이 없다면 그거는 생각해 보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제 묵상하는가 보는데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성할 수밖에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여러분, 순간적으로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추운 겨울에 불춘범 한 시간 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도 새벽 2시에 이런 그런데 그거 한 번 면제당했다 심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판에서 진노에서 형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에서 해방받았다 여러분, 날마다 춤추어야 될 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금으로 자유한 인생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속에서 깊은 감사와 감격과 누림과 이 행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해야 돼, 묵상 어쩌다가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서 운명에서 저주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감격과 바울이 말했던 그런 누림이 나타납니다 운명이 바뀌어지고 무능이 바뀌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꽤 내가 며칠 전에도 70 넘으신 분이 자살하셨어요 자살한 분 내가 몇 번 나이 드신 분 중에 자살하신 분, 불신자분을 몇 번 내가 장례를 치른 적도 있거든요 이게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운명에서 빠져있는 현장이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홀로 있을 때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에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자유를 누릴까 찬양을 할 수 있는 목상해 보세요 지나가서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여기서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더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말하고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간증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요 캠프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우리에게 간증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과거 상처 문제로부터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델 전세에 영혼의 감독자 되신 그리스에게 우리가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감독자 되신 그리스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 정신, 육신의 문제를 치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2사 61장 1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포로된 거 있으면 자유케 해주세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보금으로 자유하는 인생이지만 체질적으로는 각인 뿌리 체질적으로는 묶여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사 61장에 말하는 것처럼 포로된 거 있으면 자유케 되어주고 눌린 거 있으면 누리게 해주시고 갇힌 거 있으면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마음에 슬픈 게 있으면 기쁨으로 화관을 씌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체질적으로 마음 속에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슬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 완전 자유를 누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8에 오직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스 14장이 말하는 것처럼 의와 희라고 합형이기 때문에 깊은 내면 속에 정말 보금 안에서 감사하도록 갇힌 곳에서 이 사람들처럼 정말 이렇게 나가 전도하지 마라 캠프하지 말라니까 보금 전하지 마 그래도 막 나가서 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캠프 나오지 말라는데 자꾸 나가시고 전도하지 말라는데 자꾸 전도하고 예수님 말하지 말라는데 자꾸 말하잖아요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증거는 그 증거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구원 받은 거 그리스도 받은 거가 가장 큰 증거겠죠 그래서 오직 했으면 2사의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 이 진노에서 심판해서 완전히 구원 받았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15세 구정에는 성소에 단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났잖아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마냥 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흑암의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뻐서 그래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치유해 근본 문제는 해결됐지만 치유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깊은 곳에서 감사와 자유와 누림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감 1장 45절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그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고 빌립이 이르네 와서 보라 여러분 사마리의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도 요한범 4장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간증하잖아요 원래 이 사마리의 수가성 여인은 사실 부끄러워가지고 남편 다섯 명이 여기 가졌던 여인이 부끄러워가지고 뜨거운 햇빛에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와가지고 물길리로 왔다가 숨어 다니던 여자가 이제는 물덩이 확 던져버리고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찌 죽지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치유받으면 치유받을수록 이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믿어야 되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금으로 자유한 인생 하나님이 심판해서 진노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심판 심판 때 여러분 군대에서 면제받고 군대 면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말은 말씀 붙잡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즐겁고 행복하고 나이 들수록 행복하고 남편이 없어도 행복하고 우울증도 없고 조울증도 없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라는 말 속에는 근본적인 자유지만 깊은 영혼 정신에 묶였던 모든 부분에서 자유케 되도록 사단이 아예 물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다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므라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원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가서 한 대 맞아야 돼 하나님 날아가서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나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이 본문 보면서 참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치유받았으니까 간증하는 거라 캠프 나오지 말라는데 나오는 거라 전도 하지 말라는데 전도 막 하는 거라 너무 좋아가지고 결론입니다 강단 말씀은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치유 누림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집중하면 안 될 정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왜냐?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니까 내 생각을 자꾸 치유해 나가시니까 그래서 오직과 집중입니다 집중 복음으로 자유한 인생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단일 목사님 늘 얘기했던 감사 안도의 한숨 평안 이 불안 염려가 다 물러가도록 묶인 곳에서 자유케 되도록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도록 여러분 본부 말씀 들으면서도 목상 집중해 보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가끔 그럴 때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고속도로 가다가 여자분들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화장실 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들려면 죽을증이 있잖아 막 오줌바로 와가지고 집중기도 안 하고 정식기도 안 하면 이거 안되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런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은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치유되는 시간이고 힘 없는 시간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 더듬고 그리고 김오거리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고다 이거 얘기하지 마라 했는데도 널리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안아가다가 이 부분에서 자유케 하셨다 라고 간증할 만큼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